한정 때문에 미치겠다 정말! 제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! 조기 유학 프로래? 이제 아주 외국으로 내보낼 생각까지 한 거니 당신? 좋은 아빠로 쇼를 할 거면 제대로 해. 좋은 아빠라 그러면 너는? 나. 난 아빠랑 한 명이 있다고 싶지 않아? 아빠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? 아빠가 어떡해! 아영, 손님 알아? 손님, 손님! 우리 손님, 우리 손님 어떡해! 어떡해!